뜻밖의 큐 안녕하세요 AOA 지민입니다 뜻밖의 자신의 TMI 저는 일주일째 서령과 야식을 먹고 있습니다 뜻밖의 애창곡 한 소절 부르기 저의 애창곡은 바로 빙글뱅글입니다 빙글뱅글 뱅뱅 뜻밖의 I like that 요즘 저의 관심사는 월드컵입니다 어제도 경기를 보았는데요 앞으로 남은 경기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뜻밖의 영감 제가 작사할 때 어느 곳에서 영감을 받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그냥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뜻밖의 Hey 무대에 오르기 전에 흥을 돋구기 위해서 저는 멤버들과 끊임없이 수다 타임을 갖습니다 지민이가 출연하는 뜻밖의 큐 토요일 저녁 6시 25분 본방사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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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